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 mysql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mysq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구조를 먼저 보시죠.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한국말로 그냥 표예요. 표.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데이터의 그룹이 있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내용은 이거고 저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불러요. 행. 영어로는 row라고 합니다. 또는 record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 있죠. 이거는 이제 다같이 타이틀이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열.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테이블의 이름으로는 뭐 토픽, 코멘트, 사용자,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테이블, 표이다 라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좀 복잡해지게 되면 하나의 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 또는 댓글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테이블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테이블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해지냐면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을 그루핑해서 관리할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같은 테이블들,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묶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면 o2 뭐 이런 이름을 정한다거나 만약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를 쓴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일종의 폴더, 디렉토리, 카테고리, 분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응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의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서버에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워드프레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phpb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묶어서 다시 한번 그루핑을 하는 개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루핑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어떤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좀 설명이 조금 별론데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 서버 시스템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는 주소에 3,306번 포트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3,306번을 리스닝하고 있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여기에서는 MySQL 서버죠 그 서버로 일단 접속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 루트라는 아이디로 비밀번호 1,6개를 지정해서 기본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는 일단은 루트 1111을 통해서 인증을 먼저 해야지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테이블에 접근하기 전에 그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그 테이블이 그루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거나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기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베이스 처음 하시면 그럼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좀 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거니까 순서나 이 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